노광사원 노광사원입니다 수락산에 왔어요 까딱고개가 나오네 까딱고개는 뭐 올라갔잖아 기초방에서 우여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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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데 2시간 반 내려갈 때는 여기서 길을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내려가는 길은 뭐 짧고 쉬우니까 그럼 한 3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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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지 이리로 가요 그 이제 생명사장 유일리 헬기장 연생탈하자 이렇게 되면 까딱고개 저기 있는데요 여긴 안가고 글로 안가요 글로 안가는데 여기 1단지 3버스 2.3km니까 2심터에서 조정동분선 기차과의 헬기장 정상 2.3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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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10분 소요 2시간 10분 2시간 10분 2시간 10분 네 회장님 어디 사진 가요 사진 오케이 오케이 사진 빨리 빨리 들어가 뒤로 모여 뒤로 가요 자 빨리 시기가 내 차옵니다 차 차 아 뒤에 아냐 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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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와 차 빨리 빨리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야 우와 우와 수고하십니다 성림사 1주문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수락산에 왔습니다 성림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부산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인산 immin이기에는 하수 지급이 나오지 않고 성림사의 부산입니다 환장가월호선 벗집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군 reserved 영역의 사이 성림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정상 가려면 힘들어 물소리 좋다 물소리 좋아요 이쁜이들 많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기차 바위의 1.6km를 가야되네 기차 바위의 1.6km를 가야되네 기차 타러 가는 길이 엄청 험하네 기차 바위의 1.6km를 가야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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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바위의 1.7km를 가야되네 기차 바위의 1.6km가 야! 야! 콩 나가! 저기가 정상이야, 그럼? 아니, 저쪽이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. 우리 피디님은 전망 좋은 데만 자자. 저거 찍히는 거야? 네. 어서오세요. 빨리 찍히죠. 얼마만에 올라왔냐? 가자. 도착 안 했어. 소식뿐 소식. 기다려. 30분 소식. 그래! 언니! 언니! 이거 오래간만에 왔는데. 박수 안 쳐주시나요? 어휴,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. 네? 내일 우리 유튜브 나올 거예요. 상상 찍었으면 연락해 주세요. 언니! 어서! 어서! 전기가 통하네. 자, 선두 출발! 내년만에 왔는데. 나 놀러 왔는데, 호빈. 나 놀러 왔는데, 호빈. 답답해. 부서, 언니. 부서. 파이팅! 하하하하. 이어어어. 노인공. 나아주세요. 노원홍사. 우와. 다 왔냐? 여기가. 야. 성림사에서 1.6km 왔네. 추궁 정상 1.2키로 시원하다 여기 도정봉? 도정봉 이쪽에 공이 있네 이게 한 여기 1키로 남았어 와 이거 안 쓰면 돼 여기 가려고 야 이거 헬기 먹지 말고 헬기 못떠 햇빛 안나서 엄마 이거 갈빛네 오지 말라니 갈라시겠다 이따 안 붙어 안 붙어 잘 잡아 뭐야 기차바이 못가? 기차바이 못가 기차바이 못가 기차바이 못가 장태익 장태익 기차바이 못가 기차바이 못간데요 그 미끄럽겠다 여기는 얼음판이네 정상 정상 0.7키로 가야됩니다 지금 지금 걸음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기차바이 못간데 공격 기차바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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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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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tantine 아 저 앞에 보이는게 정상이군요 수락선 수락선에 왔습니다 여기는 기차 바위로 왔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 가지고 정상 야 몇 거리야 여기 내려가는게 장암역 2.25키로 아까 능선 올라오면 여기로 올라오는거 보구만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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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냐 으 수락산에 왔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는 수락선 입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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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펄 어? 어디서 오셨어? 아니다 이제 자기들 오고 있네 이제 자기들 오고 있네 이제 자기들 오고 있네 이제 자기들 오고 있네 잘 찍어봐 수락산 주봉 637메다군요 이게 뭐야? 수락산 대고고 쪽 빠졌으면 돼 차가 거기 가셨어요? 나 성림 사이예요 멀리서 깜짝 놀래? 여기로요? 여기가 20km 오우 신뢰야 비싼데 이제 안왔던 데 가면 하아 하아 잠깐만 깜짝봐요 하하하 저도 수락산 정상에 왔습니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여기가 수락산 정상입니다 수락산 대대원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대요 나 여기서 한번 봐라 큰장도 남겼대요 줄 안 쓴다고 또락 소락산 주봉 수강산 637메터 정상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여기는 또 어디야 저거 높지 않아 뭐야 저거 와 이거 뭐야 뭐 컵 여기 있을걸? 몰라 막걸리를 막걸리를 여기만 여기는 파잖아 여기는 저쪽에는 저기는 걸려서 못 팔고 먹지 못하고 여기는 막걸리도 파는데 오 멋지다 이야 아 아 아 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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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사진이 잘 나왔나 이따 봐봐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 누가 사진이 잘 나왔나 소락산 정상에서 아싸 아 왜 지금 가격이 올라가 와 여기는 장소 없네 그냥 장 샀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3,500원인데 아 이거 아니오 아유 아유 병 한장 먹은거에요? 예 막걸리 먹고 있더라구요 아니 하나에 8,000원 하나에 8,000원 얼마짜리에요? 하나에 8,000원 아유 이거 1,000원 아유 이거 1,000원 야 저 치즈 이야 난리네 난리야 난리야 1,000원짜리 1,000원 아유 아유 그것도 뭐야 이렇게 뒤로 치즈 와 이거 뭐야 이거 15,000원 한 잔에 15,000원 한 잔에 15,000원 이거 또 뭐 양주야 뭐야 야 뭐 한 잔 해야 되겄네 한 잔에 15,000원 한 잔에 이거 여기는 수락산입니다 어 콩금 좋다 ㅋㅋ ㅎㅎㅎ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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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a ㅋ 깔끔한 ㅋ ㅎ 아 이젠 흥겨? 해야 편하지 와 여기 센터가 있네요 진짜 얼음이 없나? 없어요. 없어요? 다 내려왔나 보네 없대. 동네야 벗자 벗어야지 먹으러 아 새소리 좋다 어우 새소리 좋아요 와 요 배낭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? 빵빵한데요 아주 아니 배낭이 아직도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수락산에 다녀갑니다 아 보름이 이렇게 많네 야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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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언제 왔어요? 네? 아까웠어요 나는 거울어 준다는데 거울어 날 컷 보낼게 그럼 어 여기 있어 배르탕 가져왔어요 진짜? 우와 응? 진짜 가져왔어? 아니야 21년 단이야 아 뭔데? 꺼내봐 아 꺼내봐 꺼내봐 맛만 보게 한번 오빠 내가 안주 챙겨왔어 내가 안주 챙겨왔어 거기서 말은 안주인데 와 이거 뭐야 스카치네 스카치 위스키가 왔어요 안주 챙겨오셨네 거기서 이걸로 챙겼어요 야 이 동네는 아주 고급 동네야 야 이 동네는 아주 고급 동네야 네? 하하하 하하하 벗기제 어디로 와 네? 여자들 다 껴 빨리 와 빨리 언니 빨리 와 여자들 다 와 내 얼굴은 다 띄는거다 하하하 하하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거기 본인이 알아서 얼굴 내고 아 본인이 알아서 고기 알아서 나오기야 찾아서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밑으로 그렇지 하나 둘 선생님 누가 누가 제일 예뻐요? 다 이뻐요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이쁘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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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멀었어요 이쪽으로 열심히 가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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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남양주 내원암입니다. 내원암입니다. 멋지다. 여기가 내원암이래요. 지역은 남양주시입니다. 아까 의정부시에서 올라왔고 의정부시 장암에서 올라와서 여기는 남양주예요. 남양주시의 아이스크림이 없다. 남양주시의 여행이 살아야겠다. 남양주시의 여행을 가운데 오는 달걀. 와 여기 라면집이에요 라면 먹고 가는 먹고 갈까요 여기 안 내려가요? 나 빠른 길로 갈래 와 계단 끝내주네 바위계단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와 바위계단 아주 멋지네요 네 이뻐요 와 계단이 엄청나네 오우 야 여기 빙 멋진 빙장이 있어요 우와 자 가 가 가 가 어 오 좋아 좋아 하하하하 죽었어요? 야 이거 뭐 우리 최대한 사줄게 우리 최대한 사줄게 우리 최대한 사줄게 둘이 사귀는 거야? 아니 미안해 찍게 나게 저 찍어 찍었어? 네 아니 찍은 거야 못 찍게? 네?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건 영상이잖아 난 사진 못 찍어 여긴 사진 찍는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못 찍어 하하하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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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입만 찍어 아 그거 또 찍은 뭐야 진짜 갈퀸? 너무 위험해 저기서야 저기서 가깝게 찍어 가깝게 하늘에 올렸어 하늘에 올렸어 잡고 있고요 최다장님 위험하지 않게요 최다장님 저리 올라가서 하여튼 멋집니다 멋져요 아 좋아요 이야 두 분 뭐 좋아요 아 멋있어 멋있어 여자 하나만 더 기분이 더 멋있었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여자 좋아요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아 좋아요 여자 한다나 뭐 여자 가운데 이렇게 여자 여자 여자가 사진 아악 아악 좋아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좋아요 이거 하나 사고 어 가운데 가 아니 여자 하늘에 이제 둘이야 또 경사 잘못하면 동상대요 여기 보세요 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아유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왜 하늘 찬나 봐 저기 자일 던지잖아 자일 던지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저기는 저기고 몸에다 감았나 얘가 짱해 자일 아 여기에 우리 그냥 아이들 차고 올라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 내려왔네요 1.5키로 수락산 유원지로 내려갑니다 꺼냄 아 아 에 아 야 어 오 와 이 으 잠시만요